1. 2. 2. 2. 3. 4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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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사료? 오 게사료를 고기들이 먹을려고 몰려와? 게사료하고 새우미끼를 좀 파는거 나 먼저 어머니 영혼을 걸어가지고 이거 하나를 왔는데 중태미 있잖아 저렇게 들어가지고 너무 얕어 중태미가 한 2,4% 들어갔어 중태미 같은건 거의 배 따기도 쉽고 좋잖아 거기도 많이 들어갔어 2개 놓은거야? 3개 고기는 좀 들어갔냐? 비핀에 쓰야되니 저쪽 꺼놓은거야 진검이 있네 진검새우 진검새우 그거 진짠데 이거 고모검새우 보기 힘들어 큰거 야 이거 밥 산거 안가져서? 밥 어? 이거 밥 산거 안가져서? 쫄쫄쫄 해지는 데서 난 저수지로 가지고 갈라 저수지까지 가려고 또? 여기가 저수지지 여긴 방주 저수지 뭐 물 받으러 작은 저수지? 마구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혁신은 여기 여기서 물 쓰려고 이거 갈라인가 해? 양보 내서? 저거 만들기 전부터 있었나 이게? 저리 이쯤 어디 있지 않았었나? 옛날에 어디? 길이 조금 더 아래지 아 저 아래요? 네 탑이 고아져있죠 탑 지금 어디있어? 있다는 것 같은데 돼지양돈 양돈단지 안에 있다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문화재들어가지고 거기 뭐 개발을 못한다며 그 근처로는 그렇겠구나 이 방주 한참 밑으로다가 넘어다니는 거라고 그래 저기 저 건물은 뭐야? 저기 건물 안에 있네? 저 건물에 밉지 않네 나 밤뉴슬렘은 저쪽으로 가 저쪽 대학생구 입으면 밤만 있어 밥 못써 뭐 저것도 방 아니야 저거? 밉지 야가 저기를 밥을 안 넣어놨다잖아 아이 참 밥 사는 거래 차에 누가 안가져왔어? 어떤거? 어떤거? 너 뭐라는거 알아? 앙깨기? 응 그런게 또 많은데가 저기 있어안 근데 쟤고 끈비 없잖아 응 응 어? 아이고 나먹는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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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곳에 진검새우가 있는것 같았으니까 아이고 새우가 크네 진검새우가 있네 응 여기 가끔 가보면 오리들이 많이 있더라고 우렁이도 많았는데 요새는 없겠지? 우렁이도 있어야지 많아 이것만 가지고 끌어올께는 모진하잖아 국물만 냄대지마 여기도 있어 근데 다 고만고만하네 이것 치는게 한가지 좋으네 소쿠리 가져와서 잡으면 그런것들이 많이 모여서 걸러내는게 큰일이야 소쿠리에서 어떻게냐고? 소쿠리에서 뜨면 돼 이렇게 쭉 밀고와서 뜨면 거기 많이 걸려 어떤데 달박달박해 그러면 뭐 한두시간 뒤에 오면 잡히나? 어떻게 많이 잡을래? 성격이네 어떻게 많이 잡을래? 어떻게 많이 잡을래? 안가자서지 그물? 어디 잡을래? 질환 양식짜로 하면 딱 좋겠는디 물을 어디서 쓰나봐 물이 들어가는 소리 요 밑에 양두근에서 다 두근데서 땡기는건데 여기 깊지않아 가장자리만 가야지 난수하면 안되고 쇠부인은 낙골당 어디다 만들어 놨어 난 저기 분당 분당 메모리얼파크인데 거기 좋더라고 이렇게 쭉 판판에다가 약간 계단있다가 또 판판하게 만들어가지고 계단식으로 아니 근데 그게 계단이 짧은 경우가 많잖아 이건 널찍하니 안정감있게 좋더라고 그래서 거기 그 누구야 백남봉씨 바로 그 근처야 백남봉씨도 거기 있더라고 박용화라고 또 옛날에 탤런트 있어 자살한 일본애들이 막 보내고 그러더라 거기다 갖다 놓고 추모한다고 그러고 그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그때 구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그리 옮겼어 얘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한갔죠 뭐 이게 여기저기 흩어져있던게 합쳐지니까 그냥 너희 가족 쓸 수 있게끔 다 그렇지 뭐 나까진 들어갈 수 있어 휴대는 안되고 아마 우리 형제들까지 정도는 될텐데 그 휴대는 더 또 사야될까요 필요하다면 그땐 뭐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살 때 몇몇 그 몇끼를 쓸 수 있는가를 해가지고 사 그때 열 몇끼인가 샀으니까 지금 현재 4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 다섯끼인가 다섯끼 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진지 할머니 진지 할머니에서 들어갔지 진지 할머니 그냥 하나에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은 세 개 들어간 네 개 들어간 네 개 들어가 있는거지 네 개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여덟끼 정도는 더 들어갈 수가 있는거지 밖에서 들고 와 응? 밖에서 밖에서 뚫는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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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엽 엽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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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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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